100억짜리템 다 선다는데 이새끼 시청자의 제 손모가지와 흑기팡 아이템을 걸겠습니다 우리 1234816님 우리 팬가입고 왔습니다 님 70억 있으시면 제 흑기팡템 다 드릴게요 전섭스공 1위 카이죠 여러분 70억 해드릴게요 70억 여러분 70억 원래 100억짜리입니다 100억짜리 선착순 한 번 네 이거 원래 100억짜리인데 선착순 한 번 70억 해드릴게요 굉장히 싼거에요 진짜 보시면은 윗잠재 30% 에디셔널이 또 2줄이구요 그리고 놀장삼성에 어피스 3 아 싼거에요 놀장간만해도 요즘 놀장 한장당 25,000원 그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100억 100억 이런 옵션도 100억이에요 시세가 제껏 많이 싼거에요 개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새끼 누구더라 야 개줄 이 새끼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지? 이 레드큐브 한 세트 먹태한 시 그 개 십새끼 아니야 얘? 여러분 이 새끼 사기꾼입니다 문화사푸건 사기꾼 스카니아 비메노입니다 개사기꾼 새끼 어 사있구나 자 교환하구요 자 급첩 100억템 다 사요 140 어니언에이 100억짜리템 다 선다는데 이 새끼 시청자의 제 손모가지와 흑기팡 아이템을 걸겠습니다 우리 1 2 3 4 8 1 6 6 우리 팬 가입고 왔습니다 님 70억 있으시면 제 흑기팡템 다 드릴게요 절섭스 공이 리카이죠 씨 뭐야 이 도박 새끼들 하하하하하 와 저 새끼 70억 있네 제가 바람의 나라의 흑기팡이라고 아이디를 만들어 놨거든요 어니언님 와보세요 바람의 나라의 흑기팡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거기 안에 있는 천풍선 드릴게요 전풍선이랑 해골갑옷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나 있고요 교환 받아보세요 어니언님 일단 와보세요 어니언아 너 돈 많다 예예예 그 바람의 나라 흑기팡템 드릴게요 근데 이거 사실 거예요 이거 사실 거예요 그럼 흑기팡템 10개 해 드릴게요 그럼 흑기팡템 10개 해 드릴게요 자 스미씨 받았습니다 이것도 흑기팡템이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흑기팡템이에요 흑기팡템 아 여러분 흑기팡템 맞잖아요 아 이거 또 흑기팡템 아 인정하잖아요 그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이거 흑기팡템 협박 아니야? 사기꾼 고아뿌린다고? 너 너 방송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데 야 생각을 해봐 너는 억기팡템을 주겠냐? 방송 드립이지? 드립이지? 야 너 전화데이트 가능하냐? 전화통화 가능? 새끼 안되겠네 몇살이야? 방송을 진지하게 봐 어 몇살이야? 몇살이야 너 흑기팡템 전화데이트 가능하냐? 팡이도 진지하다 하하하하 야 사기꾼 고악협박은 아니지 야 그럼 내가 미안하니까 삼촌 준다 인정? 내가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삼촌 준다 삼촌 받을꺼 말꺼 어허 오케이 어니언아 근데 이거 살 생각 없어? 이거 풀메짜리야 70억에 줄게 싼거야 어 살꺼? 일단 삼촌 주고 보셔요 아이 60억 69억 5천에 팔게 어 7단식으로 와 산다고 했으니까 너도 약속 지켜야돼 개새끼야 너도 한입으로 두말하면 삼촌만 없는거야 개새끼야 너도 한입으로 두말하진 않겠지 이 새끼야 7단식으로 와 하하하하 너도 한입으로 두말하지마 어허 어허 아그러면 삼촌만 없는거야 쌤쌤이야 왔다 아니 너도 산다메 한입으로 두말하는거 아니겠지? 그니까 69억 5천만원 내가 2천 더 빼주는거야 69.5 69.5에 준다는거야 69.5에 준다는거야 뭔 개소리야 니가 산다메 그럼 너도 사기꾼이지 쟤 양심파란데 졸라 이기적인데 아니 형님들 인정하시죠? 예잇 와 양심없네 너도 한입으로 두말하잖아 이 새끼야 인마 근데 70억으로 있으면 템 다 주는거랑 뭔 말이야 그게 실버블라 썸링 사는거랑은 아 별개의 문제인데 나도 안지켰고 너도 안지켰으니까 쌤쌤이시 이 새끼 뭘하냐 별개의 문제는 맞는데 너도 안지켰고 나도 안지켰잖아 그럼 서로 쌤쌤이신 뭐 열 너 열한살이야? 열한살이야? 많이 어리네 교환 좀 하라고? 안좋은템이? 요거 요런거 필요없고 골드드로 위어링 레전드리아 X19% 그리고 어 이런거 있지? 뭐 그런것도 팔고 아 기다려봐요 일단 얘한테 아이템들 좀 팔자 이런거 레전드리 이거 세줄벨트 어 이런거 얼마나 살래? 이거 두개 합 불러봐 가격 어 불러봐 불러봐 두개 합 가격 불러봐 다 올리고 니가 안사면 시간 아까우니까 니가 진짜 사면 다른것도 보여줄게 이거부터 사라구 야 너 귀엽다 아프리카 아이디 뭐냐 큐브줄게 귀여워서 그래 귀여워서 아프리카 로그인 아이디 뭐야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아프리카 아이디 그럼 할거야 날거야 야 빨리 말해 제시해 아 바빠 템팔로 가야되 제시하라구 장사꾸리면 제시해 빨리 제시해 야 빨리 시간 끌지마 불러 바쁘다고 나 바빠 야 빨리 삼이셔준다 삼 이 이시원 하 너무 싸게 파는건데 특별히 판다 야 싸게 줄게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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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올리신 템 주란이 뭔 말이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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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귀엽네 이 ㅅㄴ 너 사기 ㅈㄴ 나갈 것 같은데 진짜? 그 돈 그냥 나한테 맡겨 장비 풀칸이라고? 이 ㅅㄴ 이 ㅅㄴ